아 지금 기대했는데 잘 어울려요. 종석 씨는 오늘 맡은 역할이 뭔가요? 단장 그 단장. 아 본인이 단장 하시겠대요. 늘 제가 희생하죠. 또 또 또. 욕심쟁이. 나만 또 나쁜. 종석한테 제가 묻어가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응원단장 역이면 소리도 좀 지르고 무래도 하셔야 되고 춤도 추셔야 될 것 같은데. 종석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춰요. 기가 막혀요? 그 영상 뭐 보셨어요? 어떤 영상이요? 아니 잠깐만. 친구 김호배 씨가 직접 제보한 영상.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 너무 많다. 나 주먹 공포증 있는데. 뭐 뭐가 있다고요? 주먹 공포증. 왜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럴 때 우빈이 쳐다봐요. 방공호야 방공호. 너무 귀엽게 지금. 못하겠냐? 동갑내기 단짝 친구에서. 이제는 손이의 라이벌로. 요즘 그야말로 연예계를 주름 잡고 있는. 대수남들입니다. 이송석 김호빈. 두 남자의 우정 이야기 궁금하셨죠? 지금 한검에서 공개합니다. 자. 야구장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김호빈 씨. 맥주. 치킨이죠. 들어오세요. 정말 야구장에 빠질 수 없는 국민연식입니다. 치킨과 맥주의 만남. 침에. 이 맛 다들 아시죠? 빠질 수가 없거든요. 맛있겠다. 침에게 맛은 어떤가요? 써요. 써요. 아니 애기 입맛이에요? 완전 애기 입맛이에요. 두 분 얼마 만에 이렇게 만나신 건가요? 한 달 안 됐지. 한 달 안 됐는데. 그럼 오랜만에 두 분. 눈빛 교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눈빛 교환. 자. 하나. 둘. 셋. 과연 눈빛 받으러 올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때가 제일 설렙대요. 오윤 씨가 어떤 마음인가요? 피곤하대요. 피곤하대요. 손방석에 앉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단발 단발. 약간 반짝했을 때 단발. 뭐 찍으셨어요? 의류 광고. 저도 의류. 유제품. 사이다. 헤어제품. 통신사. 과자. 오! 둘이. 같이 하고 있죠. 광고기를 섭렵한 두 남자. 대사남 인정. 어때요 친구랑 함께 돈 버는 맛. 일단 마음이 편하고 촬영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말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한 친구예요.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좀 까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성격이에요. 까칠관인. 동석이는 원래 부드러워요. 그리고 애교도 많고 타고났어요. 그냥 두 분 다 스킨십이 많은 걸로 좀 유명하세요. 얘가 더 쉽네요. 동석이는 상대방이 오해하게끔 너무 거침없이 막 들어가죠. 얼마 전에 혹시 이종석 씨 화보 보셨어요? 복근 동기들. 동석이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스킨도 먹고 이게 있다 없다가 그래요. 만져봐서 있나 없나? 지금 밥을 많이 먹어요. 지금 워낙 좋아요. 있어요 복근이? 복근은 없어요. 형! 어디에 가장 신경 쓰세요? 저는 어깨가. 저는 딱히 신경 안 쓰는데요. 와 만원으로 가겠는데요 지금. MC 잘 보셨어요? 엠카운트도? 네 아이고. 앞으로 다들 책임지게 될 MC 김호균입니다. 어땠어요? 진짜 죽을 말이지 뭐. 혼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방이고 심장이 진짜 터질 뻔했어요. 종석 씨가 선배님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아니 제가 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그래 괜찮아요. 선배예요. 그러니까 좀 친화력을 갖고 좀 어울렸으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고맙다. 함께 일기에 더 빛이 나는 두 남자 김호빈 이종석 씨. 앞으로도 두 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조만간에 저희들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트한 내용 두 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에서 서로에게 돌직구를 날렸던 두 섹시스타 클라라와 박은지 씨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의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그리고 짱변 이보영 씨의 스페인 프로포즈 찰칵 찍힌 밤이에요. 덩크슛까지 섹시하게 하는 그녀 클라라.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클라라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저는 언제쯤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요? 덩크슛 때 쉽게 성공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덩크슛 오늘 처음이었는데요. 하늘을 나는 기분 자유의 몸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 클라라.